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난 지 두 달째입니다. 희생자 수습으로 따져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건물 처리와 경찰 수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지막 실종자 수습 뒤, 이용섭 시장은 빠른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실종자 수습 뒤 한 달. 하지만 안전진단 업체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진단 전에 건물 중간에 걸쳐 있는 잔해부터 치워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대산업개발이 낸 안전관리 대책이 부실하다며 작업 승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잔해 제거의 3개월, 이후 정밀안전진단도 반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건물 처리 결정 시기는 빨라야 올해 말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주요 피의자 신병 처리를 하겠다던 경찰 계획도 틀어져 달을 넘겼습니다. 과실을 뒷받침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 등 전문기관의 원인 분석이 예상보다 늦어진 까닭입니다. 경찰은 최근에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재해 조사 의견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붕괴가 시작된 층에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등 임의로 구조 변경이 이뤄졌고, 결국 설계 하중 초과로 바닥이 휘거나 파괴돼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전문기관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피의자 신병 처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